자 지금 이제 토크쇼하고 우리가 보여드려야지만 아 이게 새해 어떤 투어가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 프로님이 얼마나 더 월드 클래스인지 클래스를 좀 보여드리고 또 제가 해보니까요 이 말뿐인 레슨을 사실 이제 모두들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요 말로 하는 거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랄까 제 생각에는 힐링 타임 안구정화 타임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프로치 제가 우리가 몇 미터로 설정했었죠? 지금 한 25미터 정도 앞에는 되는 것 같아요 뒤에가 33미터? 33미터 맞바람까지 해서 한 35미터 정도 쳐야지만 이게 사실 아마추어분들 굉장히 좀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는 거리잖아요 맞아요 좀 애매한 거리라고 풀스윙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스윙도 아닌 칩핑도 아닌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거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실수가 또 많이 나오는 거리인데 이때문에 아마 조미선 프로께서 이렇게 좀 치는 걸 좀 보여주시면 본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좀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먼저 도전 해보시겠어요? 일단은 제가 그래도 제일 오래 활동했던 LPG 스타일로 한번 가실까요? 오~~~~~ 오~~ 멋있어~~~ 네 에이 에이 하실 때 이 손목 보니까 진짜 돈 많이 들어간 손목이잖아 네 조금 무딘 느낌이 전혀 없고 조금 더 뭔가 탁클클한 느낌? 필리슨 선생님이 항상 그 셋 앤 럭이라고 셋 앤 럭 셋 앤 럭 그래서 셋을 하고 절대 이 손목 장난이라든지 풀림이 없이 그대로 감속하지 않고 그리고 액셀러레이션으로 쭉 지나가고 치고 나가는 샷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셋 앤 럭 해서 그냥 쭉 셋이 보통은 이제 백스윙 했을 때 약간 이런 코킹이라든지 이거를 그 다음에 럭한 상태로 그냥 쭉 들어가는 턴 뚫도 뭐 해가지고 과감하게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받고 LPG는 조금 더 뭔가 스피드 양을 좀 더 줘야지만 건조하고 아무래도 좀 뜨겁기 때문에 그렇겠죠? 네 건조하고 좀 딱딱하게 코스 세팅이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런 스피드 양에 조금 더 집중이 됐다면 이제 J투어로 가볼까요? J투어 네 J로 또 한번 가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포데그린이라든지 좀 경사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그러면 포데그린은 띄워서 아예 올리던지 아니면 언더 릴리스에서 넘어가던지 이 두 가지의 항상 선택의 기록이겠네요 그러니까 띄우는 것도 잘해야 되고 한마디로 굴리는 것도 잘해야 된다 그렇다면 물론 뭐든 잘해야겠죠? 띄우는 건 한번 해봤으니까 굴리는 걸 가볼까요? 네 그럼 굴리는 샷으로 제가 58도를 갖고 있긴 한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예쁘다 오! 들어가! 근데 여기에서 약간 손목에 좀 롤링을 주는 거죠? 네 지금은 제가 확실히 조금 더 그 전 샷은 좀 스핑 컨트롤을 요하는 샷은 그대로 얘가 릴리스가 안되고 그대로 지나가는 느낌이었다면 손목에 유지에 신경 썼다면 네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풀스윙만큼은 아니지만 풀스윙과 그 전 스핑 컨트롤 샷의 약간 중간지점 얘가 조금 더 맞고 나서 끝까지 유지되는 이런 락된 느낌은 아니었고 맞아서 약간 릴리스가 좀 돼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? 그래서 조금 더 맞고 나서 약간 돌아가는 그래서 런을 조금 더 충분히 지는 샷 네 그 다음에 KMPGA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께서 우리 방패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푸대 지형도 많죠? 또 그린이 엄청 큰 데도 많아서 사실 어프로치 하다 지치는 경우가 앞에 두 가지의 어떤 컨트롤적인 분 그리고 종류를 좀 따져봤다면 지금은 좀 넓은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넓은 그린에서 일단은 클럽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훨씬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좋고요 제가 사용하는 엣지는 58, 54, 50도인데요 상황별로 이제 어떤 클럽을 써야지 유용할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58도 같은 경우는 그린 엣지에서 핀까지의 거리가 타이트하고 타이트할 때 코델 그린일 때 코델 그린일 때 끼워서 최대한 빨리 골을 세워야 될 때 세워야 될 때 벙커 네 벙커 그린 주변 벙커 그리고 조금 로브샷도 로브샷 한국사람들 피우고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4도 같은 경우는 가장 무난한 치핑할 때 사용하시면은 제일 적합하구요 그 다음에 50도는 이제 러닝 어프로치라든지 엣지에서 핀이 완전 뒷핀이어서 한 30m 뒷핀일 때 뒷넣을 때 네 그린 가까이 초입까지는 왔는데 거기서부터 핀까지 거래가 30발자국이다 그럴 때 쓰시면은 50도도 괜찮으시고 피칭 뭐 9번도 사실은 괜찮아요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앞핀일 때 샌드 중핀일 때 54도 뒷핀일 때 50도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다 컨셉 잡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굉장히 크고 백핀일 때 보여줄 수 있는 어프로칭 뭐가 있을까요? 뒤에는 50도 50 도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run & run으로 가시나요? 네 오! 너무 잘해! 저도 한 번 배우는 느낌으로 세 가지를 좀 재밌게 꾸며봤는데요. 확실히 좀 유익했고 또 재밌었어요.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이 골프장의 어떤 스타일이 진짜 오만 국가의 스타일들이 다 있어서 그래서 더 재밌거든요. 조민선 프로님도 아마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? 너무 재밌었어요. 조금 긴장은 많이 했는데요. 너무 그래도 방다수 프로님께서 워낙 진행을 재밌게 잘해주셔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마련을 했고 또 조민선 프로님을 방패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. 저희 둘이 콜라보 레슨을 진행을 합니다. BDS 아카데미 헤드 프로님이시니까 또 직접 오셔서 이런 월드클래스의 느낌도 한 번 받아보시고 저의 개인 레슨도 받아보시고 또 저희와 필드까지 하실 수 있는 구회의 어떤 과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봐주시고 이렇게 받아보셨다면 후기도 남겨주시고 하면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우리 방프로 채널 그리고 조민선 프로의 콜라보레이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. 전에는 또 토크쇼까지 있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놀러오셔서 전편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저희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레슨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자 하나, 둘, 셋, 뿅!